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 Lame lame, Beeb Milwaukee, Cueyítulo, 미子 exclusive. I can't be there. But, I say thank you, so much. So, to enjoy the breakout, I got嘉 H disorder and of course I got a Venouter. Actually I started Taekwondo in 2012 in Phnom Penh会 Mere brothers in H Vice where I was in Helsinki Taiwan to the Taekwondo in 2015 ...there is a UNCR and a 유명한 학생의 공연에 찍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타이곤도 지금은 골 débiles을 두고 15km에 퍼즐으로 이낙연의 센터에서 그래서 태국은 다이콘다 그리고 계속 뛰어가는 아, 그 다음 그리고 2018 나는 그 도전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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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목적이 있는지, 근데 나는 다 그것에 대해 로젠티케 , 하로롬2 , 다이안요. 나는 에ой더여 having 에이 같이 나는 아마도 이 obstruct이 안전하게 집중하는지 여기가 핸드폰이 가면, 상호증이. 그럼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제가 대결하는지 물어보셨을 제가 말하는지. sauna 하루미? 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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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많은 조사에 대해, 말하자면, 이 조사에 대해 말하는지 말하는지, 그런데, 안전하게 말하자면, 네. 나는 이 시각 세계에서의 1년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각 세계에서의 10년에 대해, 제가 우리의 주장을 전화시켜보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화시켰습니다. 내 고위에 있는 물에 도착을 하자 내가 도착을 하고 또 떠나서 어떻게 지내던지 모르겠지 어디서 어디서 갔지 어디서 갔지 그곳에 일종의 두 기간에 결정한지 내가 어디서 경고와 Burundi 예수님을 빌려 내가 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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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내 뇌 Vienna원에 입성되고 있습니다. 이 뇌 Vienna원에 올라오는 회원의 역할을 지켜 stared을 수 있습니다. 이를 향한 교육을 스포츠하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뇌 Vienna원에는 그는 한국에서위에 위해선 constitu기 때문에 아무런이 있었나 보니 anyone을 알고 싶었습니다. 구름디? 아니요. 아, 구름디 캠. 구름디 캠. 그래서 제가 알아듬서 하나의 멤버들을 찾기 위해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도착했을 때 제가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2010년에 제가 도착했을 때 아니요. 렘이 계속해서 도착했을 때 1년에 렘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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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도착했을 때 다시 다시 축하했을 때 마inquents 제가 도착했을 때 전부 제일 많이 활약했을 때 그러나, 내가 지속을 지속하고 있는 것 같다. 그 journey에서, 나는 스포츠가 시작되어 있는 태권도 한 명의 우리의 태권도에서 나는 태권도가 2012년에 나는 태권도가 있었다. 태권도가 있었다. 태권도가 있었다. 이거 Yeah you know. I'm praying because I need to achieve. I need to change my life. I need to change life for other people. Other other people. That's why I'm doing. Yeah,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국의 최종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상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이훈이 좋습니다. 다이훈이 좋더라고요. 다이훈이 좋습니다. 다이훈이 좋더라구요?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좋더라구요. 다이훈이 좋더라구요. 저는 다이훈이 좋더라구요. 그리고mi 여러분, 생각이어야 할 수 있을가요? 이regć만 하지만! 우리 할 nodig야 할ели니까! 아니면 같은 다 같은 코멘트! 어떤 스페어 break 하는 꼴이 제일 좋아하는 꼴이 junge你是가 diving to youriety E.R. 여기서 혹시 시범을 보여드려 해낼까요? 개미야, 개미 슈퍼를 해냈는데 카메라를 잠깐 조정하는 중입니다 사이드 킥 사이드 킥 폼셋도 하나 보여주세요 폼셋, 이번에 타이밍 사이드 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우리 기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두 개 아니다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모든 난민과 또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태권도의 힘찬 기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엇!